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안산 선수가 지난 16일에 SNS에 글을 게시했는데 일본식 한자가 적힌 정광판 사진을 올려놓고 다른 특별한 언급 없이 한국의 매국노가 왜 이렇게 맞나라고 썼습니다. 이 사진은 광주에 일본을 테마로 한 식당들이 모여 있는 거리에서 찍혀 있는 사진인데 이 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삭제됐지만 이 게시물이 캡쳐되면서 문제는 그 이후에 각종 악플이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 업체 대표 한순간에 자신이 친일파 후손이 됐고 자신의 브랜드가 매국 브랜드가 됐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악플이 안산 선수가 아니라 식당 점주에게 붙었다는 거잖아요. 지나치게 일본풍으로 꾸몄다는 점에 대해서 악플이 대거 달린 것입니다. 결국 자영업자 단체가 안산 선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단체 대표 일본풍 음식을 파는 자영업자 그리고 묵묵히 가게를 지키는 700만 사장님 모두를 모독했다면서 안산 선수의 책임 있는 사과와 보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식당 주인이 아니라 자영업 연대에서 지금 고소를 했네요. 이렇게 되면 이게 사건이 됩니까? 사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반의사 불벌죄나 칭고죄에 해당하다 보니 이와 같은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직접 피해 당사제를 접촉해서 사건을 진행할지 여부를 먼저 물어봅니다. 이에 따라 과연 이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또한 이 사안으로 안산 선수가 실제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무엇보다도 친일 매국노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이라기보다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써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모욕죄요? 그런데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합니다. 특정돼야 한다, 피해자가? 그런데 이 사진과 글만 봐서는 과연 자영업자 일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자영업자 일반을 가리킨다면 그 일반의 자영업자 중에서 누구를 가리키는가가 고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는데. 특정돼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당 점주가 고소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까, 그러면? 해당 점주가 고소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성원이 소수이고 이 가게를 아는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그 가게를 떠올릴 수 있다면 이와 같은 피해자 특정 문제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과연 안산 선수에게 비하 의도가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 모욕죄라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생각보다는 실제 고소를 감행했을 때 처벌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논점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딱히 비하 의도 없이 이 간판을 보고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글을 올렸던 것에 불구하다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매국노러까지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그 가게 업주와 개인적인 악감정을 버릴 만한 다른 사건이 전제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처음 방문한 장소에 일본풍 가게를 보고 자신의 감정을 올린 글에 불과하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 그냥 보기보다는 좀 복잡한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안산 선수는 입장을 냈나요? 안산 선수가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입장을 낸 것인데. 아무 생각 없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특정 매장이나 개인을 비하하고 잘 의도는 절대 아니었다고 서두 말문을 열었는데. 대표님, 점주분들, 외식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국가대표 선발전 이후에 공인으로서의 긴장감을 놓치게 됐다. 이 일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빨리 사과를 한 건데 이렇게 사과를 한 것이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의도하였는지 누군가가 그 내용을 봐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 진심을 담아 사과를 하면서도 법적 구성 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특정 매장이나 개인을 비하하고자 할 의도는 절대 아니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과문에? 쟁점이 될 만한 내용에 대해서 부인하는 글도 포함돼 있거든요. 실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안산 선수가 소환될지 여부가 불통합니다만. 소환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비하할 의도도 없었고 특정 개인이나 가계를 지칭하고자 한 것도 아니었다는 항변을 주된 항변으로 제시하지 않을까 추정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사과문에 담겼다면 누군가와 조언을 좀 얻고 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살펴보죠. 사랑꾼 아니라 사기꾼? 뭔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9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게 지금 사랑꾼, 이런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요즘 주식 리딩방이나 로맨스 스캠 사기 사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활발해지다 보니. 로맨스 스캠? 그렇죠. 누군가 낯선 사람으로부터 접근을 받고 그 과정에서 서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그 이후에 특정한 투자나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로맨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연애를 빙자해서. 그렇죠. 연애 감정을 불러.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쌓은 이후에 돈을 편치하는 사기 범행의 전형적인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한 40대 남성이 의사를 사칭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서 알게 된 40대 여성을 상대로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보내면서 의사를 사칭합니다. 심지어는 요즘 의사 파업으로 현금이 부족하다고 피해자를 속였는데 36회에 걸쳐서 800만 원을 편치했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의 다르냐, 절도 등 사건으로 결국 구속에 이르렀습니다. 그 외에도 경남 김해에 사는 A 씨도 자신을 100억 원대의 자산을 가진 외국 항공사 기장이라고 속인 50대 B 씨에게 결국 소가 넘어간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B 씨가 해외 발신 번호로 A 씨에게 연락하거나 직접 공항에 나타나서 A 씨를 만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해외에 있는 돈을 보내주겠다면서 해외 은행에서 발송한 것처럼 조작된 자금 이체 예정이라는 영문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데 이 정도면 누구라도 그 실제 그 신분이 사실이겠거니 믿을 만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받았던 번호 모두 국제번호로 전화나 문자가 가도록 하는 전화번호 변작 앱을 활용해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직업도 사칭하고 사회원도 그럴싸하게 만드니까 속을 법도 한데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크게 좀 유형별로 나눠본다면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로맨스 스캠 범죄 관련 논문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로맨스 스캠 범죄 관련해서 직업, 국적, 성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속이는 범죄 양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양해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명목이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쌓였지 않습니까? 돈과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비용이 소요되더라 그 비용을 대신 부담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 외에도 본인이나 가족의 처지가 어렵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우선 직업과 관련해서는 시리아에 파병된 한국계 미국 여성이다,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는 컨설턴트다, 영국 금융감독원의 고위 여성 간부다 등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고 군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32%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계에 거주한다는 명목으로 만나지 않을 명분을 만들어내기도 좋고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제안하기에도 좋고 군인의 이미지로 신뢰를 쌓기도 좋았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군인 다음으로는 의사, 승무원, 회사원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국적은 미국, 영국, 유엔, 한국, 스웨덴, 홍콩 순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많았고 성별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성별을 보고 가해자의 실제 성별과 무관하게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해서 다른 성별인 것처럼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로맨스캠은 100% SNS를 통해 접근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도 가짜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짜입니다. 딥페이크 영상 만들기가 웹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당히 쉽습니다. 딥보이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그 앱에 넣고 관련 메시지만 작성해 넣게 되면 그 사람 목소리로 그 발음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관련 영상만 작출하면 두 영상을 분석해서 다른 얼굴의 임무로 갈아 끼우는 것도 상당히 쉬워진 현 세타입니다. 모르는 외국인이 그럴듯한 사진으로 접근하면 차단하셔야 합니다. 이유 없이 접근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로맨스캠의 경우에는 평균 피해액이 1억 원 수준입니다. 통상적인 사기에 비해서도 그 피해액수가 상당히 높아서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만큼 더 그럴싸하니까 더 쉽게 속는군요.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봄철 교통사고주의보. 날씨가 풀리면서 행락처리됐습니다. 교통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고속도로 2차 사고가 또 발생했어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7일 담양의 고속도로에서 한 승용차가 갓길 가드레일에 부딪히고 1차로에 멈춰 서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뒤따라오던 SUV가 이 차를 추돌합니다. 2차 사고가 발생했죠. 그런데 SUV 운전자가 승용차 안을 들여다봤더니 운전자와 두 아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구조해야겠다는 생각에 다른 운전자들과 같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6분 정도 뒤난 뒤에 버스 2대가 1차로, 2차로에서 나란히 뒤따라옵니다. 결국 이 버스 2대가 하필 도로가 독선 구간이 되다 날이 다소 저문 시간이라 앞 상황을 보지 못하고 SUV와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맙니다. 결국 승용차 운전자 30대 여성과 5살 아들, SUV 운전자 40대 남성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남을 구하려던 사람들까지 참변을 당했군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사고,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치사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치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고 사망자가 연평균 27명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전체 사망자의 17.2%를 차지하고 특히 2차 사고의 경우에는 그 치사율이 54.3%, 일반 사고 치사율의 6.5배입니다. 섣불리 밖으로 나와서 누군가를 구조하는 행동 등은 삼가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누구든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2차 사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책이 있을까요? 특히나 3월부터 따뜻한 기운이 감들면서 졸업운전으로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비트박스만 기억하세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갓길로 옮길 수 있으면 갓길로 옮기고 그렇지 못하면 즉각 나오셔야 합니다. 우선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 밖으로 나와서 갓길로 대피한 이후에 스마트폰으로 신고한다, 이 비트박스를 기억하라는 캠페인입니다.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멈춘 경우에는 무리하게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연락해서 긴급 견인 서비스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 시간에 화물차 보조바퀴가 빠져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 사고를 계기로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통당국이 단속을 했는데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고요? 경찰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가 단속을 실시해봤는데 비교적 짧은 시간에 여러 유형의 불법 행위들이 적발됐습니다. 적자함 사이에 빈틈을 채우지 않은 화물차도 있었고 지지대를 볼트로 제대로 채우지 않은 화물차도 있었던가 하면 타이어가 상당히 마모되기도 했고요. 적자함을 더 크게 개조해서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기도 했고 위험한 장치를 임의로 달아서 도로교통상의 큰 위협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들, 특히 다른 운전자의 경우에는 적자함에 많은 적재물이 실려 있는 것보다도 통상적인 경우보다 적재물이 별로 실려 있지 않은 경우에 더 안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화물차에서 일부 부품이 튀어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 이 시간에도 언급해드렸습니다만 화물차의 경우에는 적재물 외에도 관련 부품이 튀어나올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준해서 화물자동차 운수 종사자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에게도 별도로 더 큰 죄를 부과하는 입법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무조건 규제 일반도도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화물차 운수 사업자가 요구하는 각종 인공구조 개편 시행도 병행하면서 이와 같은 엄벌 기조도 같이 이루어져야 도로 위험상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뭔가 날아온다면 피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실에 대해서 좀 엄벌에 처하는 것 외에는 달리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 화물차의 경우에는 각종 부품이 튀어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멎습니다. 그만큼 부품이 많고 우리 일반 운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작업이나 부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는 피할 여지가 없고 실제 자동차 총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단순한 적재물 위험뿐만 아니라 각종 부품이 누락된 경우에도 자동차 총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실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00% 화물차 운수 종사자의 책임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손해배상도 더 대폭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음주운전 차량하고 경찰차 간의 추격전도 벌어졌네요. 실제로 40대 남성이 경기도 시흥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이 벌어졌는데 지난 1월 19일 새벽 0시 20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보니 음주운전자는 누구도 자신의 음주운전을 발각하지 못할 것이라 기대했겠지만 구청의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요원이 운전자가 밖으로 나올 때마다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유심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실시간으로 그 위치를 알려줌으로써 신속한 검거가 가능했습니다. 구청의 관제센터에는 일반 관제 요원도 있지만 경찰도 상조하고 있습니다. 도로 교통상의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검거에 이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면 무조건 잡힌다는 사실 명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의 재구성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